괴생명체에 대한 온갖 소문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소문의 진위라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데 지하에 매물된 사람들 구출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? 현재 우리 군 병력이 투입돼 구조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드려 놓게 테러의 1차 무표였다고 하는데 지하 1층으로 못 올라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? 못 올라오게 했을까요? 그걸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엔 지하철로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는데 괴생명체가 이곳을 통해 실몰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대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뭡니까? 연아 내려와! 뭐해? 거기서 왜 그래? 아니 갈 수 있어 똑똑으로 추락한다 이런 쪽을 어떻게 해? 기술장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코어에 들어가는 암호와 미로를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 패스워드와 메이지 이게 빨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암호였어 미로를 풀 수 있는 해답이고 코어에 설치된 빨간 버튼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확신해 저, 저기요! 저기요! 거기 누구 있어요? 내 말 들리라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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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태 선수 어? 어? 내 말 들립니까?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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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살았어! 야! 제만대책 뽕불해! 야! 됐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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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